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 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안성욱입니다 셀트리은헬스케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의 1A 상방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모습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 와중에 셀트리은헬스케어 크게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는 카카오톡 혹시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는데 다들 한 번씩 체험 받아보셨을까요? 저희가 이번주 체험만 해도 벌써 4종목이나 수익청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시적인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허브긴즈TV 체험 신청 한번씩 해보시고요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경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은헬스케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렇게 가시적인 포지션을 오늘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완연하게 특정 종목과 특정 섹터에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시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6.6%나 올라갔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종목이 10% 이상이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선 넘죠? LG화학이 여러분 시가총액이 44조원인데 11%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돈이 저기로 다 쏠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셀트리은헬스케어뿐만 아니라 HLB, 셀트리오, 현대바이오 전부 다 바이오 쪽은 오늘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세지를 못했어요 이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가 엄청 셌어요 코스피가 무려 1.8%나 올라가줬는데 코스닥은 그래봤자 0.68% 올라가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들 대형 수급주도 움직임이 없을까요?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볼 건데 에코프로BM이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시가총액 1위인데 셀트리은헬스케어는 되려 하락 LNF는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 HLB나 에코프로나 그렇게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되려 CJENM, 솔브레인, 대두전자재료 이런 종목군들, 위메이드 이런 종목이 살짝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되려 어떻게 보면 약했죠 시장대비 약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엄청 오늘 약했습니다 셀트리은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주지 못하게 했었던 주범 중 하나가 셀트리은헬스케어입니다 코스닥은 제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가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탄력 있는 코스닥 정세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주분들한테 100%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이오 쪽이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지루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뭐 LG전자,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 LG화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군들 실적 발표하면서 가시적인 수급 유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제가 이 셀트리은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실적 발표 나와주는 시기 딱 오게 되면 셀트리은 그룹주들도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초코바 들어와주면서 포지션 잡아줄 거예요 바이오 섹터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연말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투자를 받았고 많이 어떤 행위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그 투자를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까지 도출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아쉬운 거죠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금 회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야 이제 뭐 이런 중소형 기업군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은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는 좀 관계가 없이 충분히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 재무제표 또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플로우를 현재 보여주고 있으니 그냥 걱정할 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인제TV 카카오톡 채널도 꼭 추가하셔서 장전 오늘의 주도주화 뉴스 그리고 무료수천 종목 그리고 3분 허브리핑 특가 이벤트까지 모두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다 챙겨드리고 있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물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혜택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